주는 거 없이 밉다 뭐 이런 거 한명은 아빠 어떤 의상 이런 거 괜찮아요? 멋져요 보른마다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럼요 그럼요 아들이 좋다면 다 좋은 거예요 최고죠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아 이거는 우리가 외식할 때 가끔씩 먹어 그 막 구워서 갈비? 그거 말고 고기는 고기인데 무슨 고기 구워 먹는 거 국물에 밥도 말아먹고 여기 구워 먹잖아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거 숯불 아 그러니까 물고기 그렇지 그렇지 아 어렵다 잘매냐고? 이건 나무를 베는 거야 폭 아니 이렇게 도끼 그렇죠 옥토버 18 파티 유어 해피 월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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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몰라요 아 몰라? 설명해봐 괜찮아 이거 몰라요? 이건 뭘 담아가지고 그릇 이렇게 끌고 다는 거야 수레 아 통과해 어? 나 이거 몰라 몰라?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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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 이거는 무기인데 하늘로 퓨웅 하고 쏘는 거 퓨웅 뚝 떨어져 대포? 대포랑 비슷한데 대폭탄 포탄 영어로 뭐라그래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아니 그러면 미스코리아 진 선 다음에 뭐야 모르는구나 이거 아 몰라 통과할래 아 통과 통과 아 미사일이네 너무 자기 이미지로 설명을 하네 이건 배 말고 아래로 다니는 거 지하철? 아니 잠수함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좀 해달라고 어? 누구한테 부탁!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삼계탕이 들어가는데 아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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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거야 이거 아 5개 대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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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개 박 총영 예 예 예 아 이제 그만 웃기자 그래 너무 웃겼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 엄마가 학교 애들 모아놓고 어디 갔는지 모임? 어 근데 그게 학교 애들 학교 학교 모임 공청회 그렇죠 처녀 말고 남자는 뭐라 하지? 결혼하는 사람? 결혼 안 하는 총각 그렇죠 멋있다 좋아 좋아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카드 신용카드 예 예 예 예 아 대통령이 뭘 하지 두 글자로 우리나라를 막 다스려 통치 우리나라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뭘 하지? 뭘 왜? 아 아 다 진짜 몰라서 그래 이제는? 크게 말해봐 단어를 되게 막 되게 정상적이야 또 다른 얘기 좀 해봐 아 정말? 또 그런다 어디 아빠한테 있는 자식 아 어디 정 오답 말고 정답 정치 아 이게 뭐야 야 이 자식아 빨리 해 자 왔습니다 뭘 뭘 통과해 이게 누구야? 아 통과해 그러면 뭘 통과해 아 아 빨리해 빨리 프랑스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별명 비슷한 걸 뭐라고 하지? 애칭 애 빼 칭 그게 첫 글자야 그리고 칭칭이 뭐지? 어? 이게 뭐지? 칭? 이게 뭐야? 칭따오 이게 뭐냐고 이렇게 치는 게 그게 첫 글자야 아 두 번째 글자야 타 빼 칭기? 칭 칭 기 기 그 다음에 칭기? 피자에 피자에 들어가는 게 뭐야? 피자에 들어가는 거 어? 피자에 들어가는 거 피자에 들어가는 거 피자에 들어가는 거? 어 치주 치 빼 칭기주? 아 아 아 아 뭐 에이 야 징기 습관이 아 징기 습관이 징기 습관은 저기잖아 어 저기 뭐요? 그 저기 뭐야 거기 저기 저기 몽고에 오 옛날 아유 답답해 아 니와 아 겨우 시작이다 자 갑니다